1. 나랑 결혼해 줄래? 말 못 한 게 하나 있어. 알레르기 약이야.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. 뭔데? 결혼을 하지 마. 가족이 아니어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 찾으면 돼. 발령에만 같이 끊으면 여전히 누가 시도둑고 어렸을 때부터 꼬링이 고의도를 위출을 거르게 되는 거였죠. diverse 잠시만요. 왜? 제가 약간 결백증이 좀 있거든요. 다음 사람은 걔를 길러본 사람이야. 잘 어울리해! 내가 포스턴에 좀 가봐야죠. 내가 안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. 안녕? 아민 씨 저번처럼 걔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식은 서울에 없어. 왜 이렇게 죽겠냐? 아니 어떤 또라이 새끼에 걔들 여기도 안 버려. 형 우리 제주도 가서 아민이 꼭 설득해야 돼. 안 그러면 얘들 진짜 큰일 나요. 부모님은 언제 왔어? 얘네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. 가족은 힘들고 괴문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. 사진 찍을게요. 하이. 뭐해? 야야야 이거 너도 한번 해봐. 닥터피씨 같아. 2부에서 또는 5시 뉴스 스포츠